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등학생이 하도 다 똑같아지고. 원한가를 배워불자. 부안이라고 김재하고 옆에 붙었어. 그리고 부안이 굉장히 아름다운, 알죠? 변산 그리고 해금감 그쪽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안군에 변산이 있는 곳이... 그라즈라잉! 네, 저기 대정을 내려갔는데 사실 못가보자 내가 서울을 와보니까 부안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아름다워. 겁나게 아름다워. 먹을 것이 일당 피하지 않았어. 산중꺼, 바닷꺼... 다 있지, 다 있지. 없는 게 없었어. 그러면 부자... 부자 동네 부안... 그만하시고... 부자 동네 부안... 한평전지 이제 배워봐. 여기 안 나와요. 아니요, 긴 거에는 나와. 긴 호남가에는 나와. 짧은 호남가에만 안 나오지, 뭔 말인지 알지? 진짜 부안이 여기 안 나오잖아. 아니요. 오리지널에는 나와요. 이거는 짧은 호남가예요. 뒤에 것을 좀 잘라냈어요. 너무 길어서 잘라내서 이렇게 하는 곳으로 지금은 불렀는데 원 저기에는 나와요. 한평전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배우는 거야.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광주 고향을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춰있고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시작!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잘하시네요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대약을 창흥헌이 대약을 창흥헌이 삼태육경은 수군천심이요 삼태육경은 수군천심이요 삼태육경은 수군천심이요 한 번 더 거기까지 한 번 더 가고 뒤로 나갈게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한평천지 늙은 몸이 좋아요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잘한다 제주어선 빌려타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제주어선 빌려타고 흥양을 돋은 해는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보성을 비쳐있고 고사하느 아침 안개 고사하느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잘한다 태인어신 우리 성군 태인어신 우리 성군 우리 성군 태양을 창흥헌이 태양을 태양을 창흥헌이 삼태육경 수군 전심이오 삼태육경 순전심이오 방백수령 진안군이라 방백수령 방백수령 진안군이라 방백수령 고창성 높이 앉아 고창성 높이 앉아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군 흑봉 높이 솟아 만장군 봉 높이 솟아 충충 솟아 싹이 호 충충 않니 싹이 호 예 앱을 알버롸 으 아 으 흐르는 물음 후부쿠우 후우 망경인디 후후후 망경인디 용담의 맑은 물음 얜 용한 처며 용담의 맑은 물음 이하니동안처럼 능주어 붉은 꽃은 능주어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잘하셨어요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구창성 높이 안져 구창성 높이 안져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군보 높이 쏟아 만장군보 높이 쏟아 충충한 익산이 호 충충한 익산이 호 백리 타명 고창성 높이 쏟아 백리 타명 그들은 물론 백리 타명 백리 타명 백리 타명 그들은 물론 백리 타명 백리 타명 그들은 물론 백리 타명 여름만경인데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안이 용어간처럼 영담의 맑은 물은 이 안이 용어간처럼 용담의 맑은 물은 이 안이 용어간처럼 능주와 붉은 꽃은 꽃꽃마다 금산이라 꽃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는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이 힘실이여 나무나무 이 힘실이여 가지 가지 옥가루다 가지 가지 옥가루다 동속은 화순이여 인심은 화멸이긴디 동속은 화순이여 인심은 화멸이긴디 인심은 화멸이긴디 화멸이긴디 기촌안 무주허고 기촌안 무주허고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이라 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volt을 반복합니다 창법이랑 최우주장 사놈공상은 나갑니라 사놈공상은 나갑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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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형제 부자 형제 동북이로구나 동북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진로로 건너갈지 진로로 건너갈지 주진도로 건너갈지 금구어 금을 잃어 쌓인 게 김제로다 쌓인 게 김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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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하던 복구 백성 용사하던 복구 백성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아니, 뒤에가 너무 길어 그렇게 하니 너무 많이 뜨면 안 되지 열하나 열 둘 해서 나와 쓴니 이렇게 돼야지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임피사이가 둘러 왔으니 거드렁 거드렁 거드리고 놀아 오세 거드렁 거드리고 놀아 오세 거드렁 거드리고 놀아 오세 거드렁 거드리고 놀아 오세 그치 다 나 나무나무 이 흠 로 나무나무 이힘시리요 나무나무 이힘시리요 나무나무 이힘시리요 좋아요 과지카치기 곽과로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올라가지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시작 인심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풍속은 왔으니요 풍속은 왔으니 사무니 사녹공상은 다가니라 사녹공상은 다가니라 부자 형제 통복이로구나 부자 형제 통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진도로 건너갈지 진도로 건너갈지 시작 진도로 건너갈지 금구어 금올지로 쌓인게 김제로다 금구어 금올지로 쌓인게 김제로다 동사 거든 억구가고 백성 인필 사이가 둘러 쓰니 인필 사이가 둘러 쓰니 너무 길어 열하나 열둘에 하라니까 왜 이렇게 자꾸 열둘 열셋을 가 열쇠 박 없어 인필 사이가 둘러 쓰니 시작 인필 사이가 둘러 쓰니 시작 인필 사이가 둘러 쓰니 아따 아따 그놈을 벼른다고 요거 거드렁 그리구 놀아 보세 거드렁 그리구 놀아 보세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저하고 같이 한번 주역 하시는 거예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하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구로 건너갈지 흥냥을 돋은 해는 보성을 비쳐있고 고사는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네 태인 오신 우리 성군 예약을 상흥흥헌니 삼세육경 수군전심이요 강백수령 지나간 눈이라 고창성 높이 안져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굽은 봉 높이에 서서 충청한 익산이여 백리 타면 흐르나간 물은 흐붓고 흐붓고 환경인디 경남의 맑은 물은 이어지동아간 서며 등주어 붉은 꽃은 꽃, 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그 봄이 저럭 각색 화초 무장헌니 나무나무 이힘실이요 까지깍지기 곱과로다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별이겠니 기촌한 무주거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육은 세상 부안월일 사문의 산옹공상은 나갑니라 부자 형제 부자 형제 동복이로 구나 강진의 상구서는 진도로 건너 갈지 금구어 그 멀지로 사인게 김대로다 부자 거든 업과 고고 백성임 피사이가 둘러쓰니 거 허드롱거리고 놀아보세요 둘러쓰니를 꼭 열한박을 해야 되는데 꼭 열두박이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열한박이 하시오이 너무 길게 빼지 말아요 습관이 들었지 습관이 들어 버렸어 열한박이 해야 한디 열두박이 하려고 그래 표시는 기가 막히게 났네요 북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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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석은 화순이요, 시작! 봉석은 화순이요, 인심은 한별이긴디, 귀천한 오죽을 가지. 그 부분에 항상 음이 안 잡힌 거냐고. 인심은 거기도 어렵지, 맞아. 맞아, 거기도 어려워. 봉석은 화순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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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무느그 봄이 트롯, 시작! 나무느그 봄이 트롯, 각색 거기도 안 맞아, 음이 사실은. 트롯, 이렇게 해야 돼. 트롯, 트롯, 트롯 그 음이 그렇게 돼야 돼. 나무느그 봄이 트롯, 시작! 나무느 봄이 트롯, 각색, 화총, 무장, 허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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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색, 화총, 무장, 허니, 하니, 시작! 각색, 화총, 무장,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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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기초란 무주허고 기초란 무주허고 그렇게 하면 되지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란 무주허고 시작 기초란 무주허고 그렇게 하면 돼요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그렇게 해야 돼요 서기는 영광이라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안을 이힐 삼으니 무안을 이힐 삼으니 산웅공상은 나간니라 산웅공상은 나간니라 부자형제 통복이로구나 부자형제 그죠 동복이로구나 강진의 상고서는 강진의 상고서는 진도로 건너갈지 진도로 건너갈지 진도로 건너갈지 쌓인게 김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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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고든 동사고든 억고가고 백성 동사고든 억고 백성 김필사이가 둘렀으니 이번에 제대로 됐어요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거드렁거리고 놀아보세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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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역낙없이 잘하시기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면 빼도 박도 못하게 잘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움말 끝 10 7 10 12